7번 문제입니다. 다음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체 부위입니다. 입안, 귀 속, 겨드랑이, 항문.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부위일까요? 입안, 귀 속, 겨드랑이까지는 제가 당해봤는데. 항문? 아, 느낌이 이거 묘할 것 같은데. 네, 답판 들어주세요. 체온? 체온? 다 체온인데. 냄새? 털? 우리 용주 친구 만나볼게요. 박수. 입안, 귀 속, 겨드랑이, 항문. 무엇을 재기 위한 거죠? 털? 털? 입안의 털? 조금씩 있지 않을까요? 뭐 그렇다고 치고. 겨드랑이는 털이 있고,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. 항문의 털? 항문의 털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, 그걸 왜 재요? 아니, 제모해야 되니까. 항문의 털을? 제모를 해야죠, 털이 생겼으면. 항문의 털을 제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? 보기 안 좋으니까. 보기 안 좋으니까. 미안한데 그걸 왜 봐요? 저도 사실 체온 같아요. 그렇죠? 네. 그런데 왜 이렇게 썼어요? 겨드랑이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. 겨드랑이 털? 왜 겨드랑이만 보였을까요? 저 온도 재는 거 입안도 처음 들었고, 겨드랑이도 처음 들었고, 항문도 처음 들었어요. 오로지 귀로만 온도를 쟀다?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답은 체온입니다. 사랑하는 말을 못해도 안녕 이런 말을 해야 KBS KBS